이트로는 양배추 진정한 양배추 제이콜 언니 오늘 한번 보자 뭐 먹나? 대게 다 먹고 없네? 대게 전어 전어 왕새우 왕새우 맞나? 동두랑 문어 문어 잡은거 승추 배, 김치, 뭐 하여튼 자기가 그거가 음료수나 좀 가져와요 그러면 음료수 있나 가져왔나 야, 언니야 그렇게 맛있나 네, 네 맛있어 엄마, 엄마 여기 화원이라고 그러더라 하루 오는 거리에 경치에 엉덩이 된다 이거 갖고 왔다고 하려고 해 아침에 왠지 아, 이뻐요 우리 언니네 가족과 우리 가족이 뭉쳤어요 형아 형아 이거 앞에 들어가라 너 엄마 앞에 가놓으면 안 된다 알지? 무슨 말인지 자기들 저기 앉아요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오, 역시 카메라 딱 들이대니까 오, 이쁜데 오, 우리 유찬 짜잔 맛있게 많이 먹어 야, 갈비도 잘 익었네 유찬 어, 시오 맛있어요 많이 먹어 갈비 리우찬이 콩나물 좋아하지 맘에 맛있어? 서준이 아, 9시까지 먹을 수 있어, 여기서? 네, 9시까지 먹을 수 있어요, 여기서? 네, 9시까지 먹을 수 있어요, 여기서? 아, 8시까지 먹을 수 있네요 아... 지금 몇 시인데? 100시까지 마세요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